후방카메라 후방카메라 달아드리고 기존에 후방카메라를 잘 못 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 그랜다이저 그랜다이저 차별 안나오게 달아니까 걱정이 마세요 그랜다이저 Q270 Q270 디자인은 전설의 모델이지 이게 이게 또 요게 또 라스트 모델 차 살 때는 차를 어떻게 살까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라스트 모델 삽니다 라스트 모델 여기 주댕이가 눈이 좀 세련되게 만들고 눈이 좀 세련되어 졌지 날카로워 졌지 눈이 이렇게 그리고 이제 게이 세븐을 이기려고 만들었는데 게이 세븐을 못 이겼지 접지 접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배도 정리하고 예 여기다 이제 ACC 모드에다가 걸어 놓고 룸밀러에서 뒤에 볼 수 있게 어 이게 파인 뷰 거에요 다른 것도 많은 데야 뭐 아류 적도 있고 뭐 이런데 파인 걸 못 쫓아오고 때려 죽여도 왜냐 파인 거는 뒤에 후방을 보강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아이투어에서 하입했어요 이것도 달아드렸습니다 이렇게 밀착되게 딱 맞게 기존의 이 블랙박스는 맛이 갔어요 맛이 간 거를 꼭 여사님한테 어르신한테 들었나봐 그냥 공짜로 그 손님께 어르신 이제 답 반납하고 버릴 거라고 그러다가 이제 다 담아서 다시 또 넣어 드릴 건데 이 작업을 뭐 거지한테 해 놨더라고 발사기로 이렇게 또 이게 또 제 역할을 못해요 또 이게 또 빠져 가지고 못타 이쁘게 싸서 다시 다시 넣어 드리고 네 하겠습니다 하이패스는 안 가져가서 꺼져 버릴거죠 하이패스는 그렇지 블랙박스는 반납하시고 예 반납하는데 반납을 왜 하는거에요 버리면 되지 그 새끼 줘야 돼 아 그럼 안된 걸 준거에요 그러면 망가진 거를 그냥 세월에 괜찮은 거래 아 예 그러니까 그거네 시집 못 간 아가씨네 블루투스 되는 마지막으로 이 차는 살 때 무조건 차 살 때 이 그랜저는 무조건 블루투스가 되는 그랜저 사면 되는 거에요 차 살 때 이거 살 때 연식도 오래되고 뭐 별로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요거만 보면 이 차가 좋다 나쁘다라 한 번에 할 수 있으니까 요거 사시고 내비 업데이트 한번 해드리고 우리 보수 아저씨 오셨기 때문에 내가 깔끔하게 선진이 기가 막히게 됐어요 내비 형님은 그래서 남보다 비싼데 오늘도 내비 형님이 그냥 그냥 내가 거의 원가에 하다시피 해서 내가 그냥 왜냐면 보수으로 내가 또 특별 할인 해드리니까 그리고 배선도 안보이게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씹히지 않게 이것도 하는데 말이야 당장 차는데도 없는 새끼들이 말이야 어 일 못한다고 소문내고 막 없는 말 지어내고 또라이 새끼들이 말이야 내비 형님이 일을 깔끔하게 잘하는데 일 못한다고 막 거짓 구라 선동질하고 또라이 새끼들이 말이야 차나 사고 얘기해라 이 새끼들아 차도 없는 새끼들이 남 일하는 거 갔다가 어 나보고 뭐 그지 새끼라는 놈 또라이 새끼들 나보다 못사는 새끼들이 이씨 개섬인 새끼들 솔직히 우리 자영업자 동지들이 어 잘돼야 내가 먹고 살아 예